다이너마이크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울러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다이너마이크 오늘의 이벤트는 뒤늑솔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우리팀 브로울러는 로사가 나왔습니다 시작 포인트는 12시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파워큐브가 보이지 않고 일단 상대가 왼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통화는 지금 상대 맞았습니다 상격을 더 맞지 않도록 일단은 치워줄게요 상대 둘이 접근하지 못하게 멀리서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워큐브를 먹지 못해서 상당히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남은 팀은 4팀입니다 상대는 지금 파워큐브를 14개나 모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팀은 현재 3팀입니다 지금 특수 공격이 잘 들어가서 상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3팀 차치하고 지금 남은 팀은 3팀입니다 팀원 부활까지 5초 남았습니다 팀원이 잘 부활하도록 시간을 잘 끌어주고 시간을 잘 끌어주고 수술 속에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남은 팀은 3팀입니다 지금 우리 팀은 어려운 등록을 받아서 다름이 어떻게 되어있는 상태인데 상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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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팀은 2팀입니다 팀원 부활 12초 남았는데 스티 스티 그렇죠 2팀이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